그러니까 아무 노력 안하고 돈 벌겠다고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역사상 나올 수 없는 광고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 나왔어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15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115번째 시간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우린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주말까지 계속해서 시장 얘기를 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의미 있겠습니다만 주말 1시간만큼 정도는 우리가 좀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중요한 건 이제는 이 사태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사람들이 점점 만나지 않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온라인 비즈니스를 우리가 놓치고서는 미래의 먹거리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그런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대박까지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쪽박 차는 건 막자 어설픈 창업은 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몰로 크게 성공하신 분입니다. 박창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창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창원 대표님과 함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꼭 피해야 될 것 등등 저희가 한번 도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10월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가 이제 광고는 클릭하면 비용이 나가잖아요. cpc 광고는 클릭하면 나갑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광고를 클릭하면 클릭의 결과가요. 상품을 파는 페이지로 주로 가요. 그걸 우리 이제 다이렉트 링크라 그럽니다. 클릭하면 안마기 파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죠. 구매 버튼 누르면 되는 그 페이지로 가든가 아니면 메인 페이지로 가든가 그런데 주로 메인 페이지로 가면 헷갈리잖아요. 쇼핑몰 메인 페이지 네. 쇼핑몰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 가서 그 상품을 찾아야 되니까요. 주로 대체로 90% 이상은 그냥 갑니다. 그 상세 페이지라는 구매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유실이 없지 않아요. 100명의 클릭은 100명의 구매 페이지 이동이죠. 그런데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 클릭에 구매 페이지로 안 가고요. 한 20개 정도의 상품을 배열하는 컨텐츠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그게 저 대표님이 만드신 거예요? 네. 저도 가끔 봐요. SNS 사다가 이 바지는 한 개만 사면 손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메시지가 있어요.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지 누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구매 페이지가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바지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인테리어 소품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저런 인기 있을 만한 상품들이 쭉 내리면 계속 있어. 자기는 너무 짜증 났는데. 온라인 다이소야. 아니. 그런데. 그 가지고 났는데 눌러보게 되나? 아니. 그게 그런데 좀 혹할 만한 상품들이 솔직히 좀 있어요. 계속 내리게 돼. 이건 뭐야? 뭐 이러면서 내리게 되거든요. 그걸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그전에 없었죠.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내가 클릭을 하면 그 구매 페이지로만 갔는데. 구매를 봐. 이게 사실은요. 되게 사소한 건데 몰라서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마트에 보면 여러분 오늘만 설탕 10kg짜리 3천원에 팝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설탕 10kg 3천원이면 너무 싸니까 그래 하나 사놓자 가면 그것만 안 사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바지광고다 그러면 바지광고를 클릭하면 클릭을 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그런데 딱 보니까 바지광고도 있긴 해요. 그런데 쭉 보니까 핸드폰 보조밧데리도 있고 등산 가면 선글라스도 있고 쭉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거기에서 한 번 더 노출해서 20가지 상품을 보여줬을 때 거기에서 이제 딱 넘어오면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는 게 매우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뭔가 의향이 있는 사람이 넘어오는 거니까. 바지광고에 바지구매 페이지보다 바지광고에 바지광고는 그냥 클릭을 했는데 쭉 보다 아 맞아 나 보조밧데리 사려고 그랬지 또는 거기에서 바지가 관심 있어서 들어왔지만 맞지만. 그래서 그게요 우리가 보통 광고라는 로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100만 원 써서 매출이 100만 원이 나오면 100%입니다. 그렇죠. 그럼 적자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네이버 광고팀이 있잖아요. 아주 일을 잘합니다. 광고기획팀이. 시장 광고단가 적당하게 잘 광고단가를 만들어서 한 250% 못 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은 100만 원 광고비를 쓰면 매출 250만 원 그 이상으로 하기에 뭘 팔아도 한 250만 원 안팎 정도 팔리게 예를 들어서 400%가 나옵니다. 100만 원 써서 400%예요. 그럼 네이버에서 단가 왜 이렇게 싸게 했냐라는 말 안 나오겠어요 이 광고주는 200만 원 불러서 200만 원을 광고했을 텐데 그러니까 최초에 이 광고 상품을 네이버 은근 디스하네 예를 들어서 광고 상품을 이거는 우리가 cpc 한 300원에 해도 되는데 200원에 설계해서 효율을 좋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부 시스템 테스트하고 다 돌려서 광고단가가 책정이 돼요. 그래서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베타 테스트 다 돌리고 이거는 적정가 얼마 해가지고 내보냅니다. 대박이 못 나갔네. 대박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대박은 네이버의 실패라 실패거든요 사실은 네이버도 예측 못한 대박이 나야 되는 거군요. 하나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개나 팔려버리니까 그렇죠. 네이버는 적당한 시장에 적합한 광고단가 그러니까 광고를 안 하기에는 그렇고 해도 큰 돈은 안 되는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단가가 네이버는 제일 좋은 단가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면 역사상 나올 수 없는 광고율이 나와버린 거예요. 얼마 나왔어요? 천 프로. 아 백만 원씩 광고했는데 매출 천더였어요? 매출이 천만 원 나온 겁니다. 천만 원 매출에서 이익이 50%라고 보면요. 오백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백만 원을 광고해서 오백을 벌었다. 1억 광고해야죠. 바로 볼륨을 높일 거 아닙니까? 있는 돈 다 때려워야지. 백만 원은 그것만 확실하면 뭐 1억을 넣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5억이잖아요. 5억이잖아요.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2년 동안. 바짝. 이 광고 만드신 분이 그 광고 만드신 분이 이분인지는 몰랐는데 그 후에 다른 사람도 따라 했을 거 아니에요? 18년에 그래서 아주 좋았고요. 그 이후에 다 붙었구나. 많은 사람이 따라하고요. 네이버도 광고비를 올렸겠네? 네이버에서 아니요. 광고비를 올리지 않고 네이버에서 처음에 네이버도 광고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광고주들이 광고하는 방식을 모든 걸 다 필터링해서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 번도 안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겠다라고 검수를 넣거든요. 가이드 상에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 말 없이 광고가 통과가 된 거예요. 특별히 안 될 건 없고 이게 가이드 상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서 통과됐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광고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요. 네이버에서 광고 우수 사례로 선정됐지만 네이버 내에서는 이 광고 요주의 광고로 찍혔겠네. 아니요. 아니에요?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와 유사한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광고를 푸킹하고 광고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광고를 완판을 시키죠. 거기에 우리가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효과가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 좋으니까 광고가 잘 팔리죠. 그러니까 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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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좋고 우리는 우리대로 좋고 그 광고에 이른바 도달비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낮아지고 맨 처음 첫 목표인 도달비용 낮추고 그다음에 메시지 잘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도달비용은 이렇게 낮췄어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이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력적인 그거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조금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네. 그러니까 아무 노력 안 하고 돈 벌겠다고 뛰어들면 안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차량용 청소기를 팔아요. 청소기 네. 차를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남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 번쯤 고민하는 게 차량용 청소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구매는 해보셨는데 대체로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면 파워도 약하고 일단 불만족스러운 거를 나열을 해봐야 돼요. 한 번 사람들이 뭐에 불만이니까 출력이 약하다. 흡입력이 약하다. 뭐 디자인이 꼬리다. 뭐 무겁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 극복할 만한 거를 자 그럼 출력이 약한데 그럼 출력이 세다. 흡입력이 약하다. 흡입력이 강하다. 디자인이 디자인이 굴인데 디자인이 세련됐다. 이런 상품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게 없으니까 샀다가 실망했던 건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못 찾았을 수도 있죠. 그렇지. 못 찾았지. 못 찾았죠. 뭐 다 어떻게 찾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상품이 있었냐면 배터리로요. 충전하는 방식의 차량용 청소기예요. 배터리로. 비튬 배터리가 내장돼 있습니다. 무선이네. 무선이 없네. 무선이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청소기도요. 대부분 무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이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대부분 넘어갔어요. 유선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이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 출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출력이 좋다. 그다음에 12V는 태생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선은. 그래서 얘는 충전해서 쓰는데 출력이 강하다. 출력이 세다. 모터가 두 개가 들어있다. 듀얼 모터가 들어있어서 흡입력도 세다. 크기가 다 컴팩트해가지고 차량에 보관하기에 좋다. 딱 세 개입니다. 요 반대 국방 딱 세 개고 이거를 제가 매칭한 게 있어요. 매칭한 거는 테슬라랑 저랑 매칭을 시켰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 전기차 브랜드잖아요. 쿠기랑 어떻게 매칭을? 듀얼 모터. 테슬라의 듀얼 모터. 그 다음에 테슬라의 강력한 제로백은 아주 작은 배터리가 모인 거잖아요. 배터리를 모아서 거기에서 순간 출력을 했는데 배터리 방식이 출력이 약하지 않다라는 거를 테슬라랑 다 연관시켜서 테슬라 방식의 강력한 듀얼 모터 차량용 청소기. 나는 그걸 광고를 봤으면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거야. 유선은 세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무선보다는 유선은 콘센트에 직접 꽂는 거니까 무선은 편리하지만 약하고 유선은 선 때문에 불편하지만 강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무선인데 어떻게 세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안 살 거다라는 걱정을 했구나. 그런 거죠. 그 생각을 했죠. 그 의심을 하겠다. 야, 무선인데 세겠냐? 테슬라를 봐라. 그렇죠. 이렇게 가신 거죠. 불만 리스트를 일단 작성을 해갖고 거기에 반대되는 걸 일단 찾고 테슬라도 무선인데 세니까 테슬라도 무선이고 테슬라도 듀얼 모터. 그렇죠. 사람들이 이걸 믿을 만한 뭔가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형성할 수 있는 콘텐츠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만드셔서 그게 이제 그게 거짓말이고 뻥이면 반품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고요. 그게 사실일 경우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마케팅을 하면 다른 청소기 업자들은 그렇게 안 팔아요? 차량용 무선청소기가 온라인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다. 그냥 팝니다. 생각보다 우리 사장님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내 제품의 좋은 점은 잘 알고 있어요. 내 제품은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굉장히 쇼핑몰 페이지보면 많이 나열을 하시는데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런데 예를 들면 테슬라처럼 이런 걸 하나 딱 붙여주면 기억이 딱 되잖아요. 이해가 쉽죠. 이해가 쉽고. 그런데 예를 들면 얘가 듀얼 모터니까 힘이 세다든지 아니면 흡입력이 강하다든지 이런 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눈에 귀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차량용 청소기를 온라인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팔았던 분들의 페이는 뭔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걸 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업을 하시는 벤더 하시는 분들 다양한 상품을 소싱하고 개발하고 유통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에서 특정 상품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개발해서 만드신 분들이 나름의 본인이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 제가 1%대도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조업에서 샤워기만 40년 만드신 분이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이 샤워기는 12,000원이면 안 사. 야 이거는 18,000원 넘어가면 안 사. 야 이거는 이렇게 도금하면 안 돼. 정해놨어요. 다 정해놨어요. 내가 만 원에 팔아봤더니 더럽게 안 팔리더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파셨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파시면 똑같은 제품인데 29,000원도 줄 서서 팝니다. 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팔았는데 어떻게 파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분이 고민이 그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샤워기를 많이 팔까? 어떻게 하면 이 수도꼭지를 많이 팔까? 그래서 내가 돈 버는데 이 공장 내가 한 40년 했는데 이분은 그때 만든 게 절수 샤워기를 만들었어요. 뭔지 알아요. 저도 샀어요. 옛날에. 예를 들면. 만약에 프로펠러는 아니고 뭔가 나사 같은 게 안에 들어있어서 물이 거기를 통과하면 회전력을 줍니다. 그래서 수화비도 강해지고 구멍이 작아 가지고 홈쇼핑 같은 데 보면 샤워기 거꾸로 놓고 물 분수처럼 쏟는 샤워기가 있어요. 물이 적게 나와 그러면? 물은 적게 나오고 대신 수화빈 세요. 맞죠? 맞습니다. 저 물은 그런 거 많이 사는군요. 얼리어답도 진짜. 얼리어답도. 너무 신기해. 보면 샤워기가 한 3층까지 올라가요. 샤워실에서 조용히 인터넷 할 때 그런 거 보고 있는구나.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살수 판 물 나오는 구멍 샤워기 앞에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살수 판에 구멍을 작게 뚫어서 이제 동일 수화빈에서 구멍이 작으니까 물 수화빈 세잖아요. 그리고 적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절수인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 한 달에 상하수도 요금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대답 못하죠. 상하수도는 한 달에 한 번 안 나오고 두 달에 한 번씩 부과되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부과되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이 되게 비싸져야지 절수샤워기의 니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낼 때마다 아깝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요금 왜 이렇게 됐지? 아 너무 아까운데? 물 너무 우리 물 좀 아껴 써서 해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옛날에 말했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요금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수만 원 이만 원 내는데 절수샤워기의 니지가 없는데 니지 없는 상품을 사장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부과가치는 낮습니다. 아 그렇죠. 물가 바뀌려고 이걸 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수압을 상승해주는 샤워기로 팔면 수압이 약한 집이 많다. 아파트 9층 그다음에 여름에 특히나 이제 동일 샤워하는 시간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늘면서 수압이 약해지기도 하고 주택 오래된 빌라 이런 게 되게 많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압을 상승할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펌프를 달 수도 없고 모두 방법이 없거든요. 공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만 9천 8백 원만 들이면 그 지긋지긋한 약한 수압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겠다. 안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샤워트리였는데 쫄쫄쫄 나오면 짜증 확 나잖아. 온 식구가 아파 이거 수압 좀 어떻게 안 돼? 방법이 없어요. 이사 가야 되는데. 와 그러네. 그런데 그거를 2만 9천 8백 원에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비싸게 불렀어도 될 뻔했다. 5만 9천 원 돼요. 5만 9천 원 돼요. 이사를 안 가는데. 그런데 그 샤워기가. 대박났죠? 하루에 5천 만 원씩 팔립니다. 맞아요. 이거 엄청 빨렸어요. 원가 얼마예요? 얘기해봐요. 5천 5백 원 정도 됩니다. 그 할아버지 공장에서 5천 5백 원 정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2만 9천 8백 원에 팔았다고요? 마진을 이거 주식시장 붕괴되기 전에 좀 얘기를 해 주지.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 주식하지 말고 이거로운 거. 진짜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판다 그러면 사실은 생산자를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득이나 마진이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러니까 이건 절수 샤워기다 하면 절대 1만 5천 원에도 안 살 거를 이건 수압 샤워기다고 하면 2만 9천 원에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장님이 이거는 그러면 내가 5천 5백 원에 줄게 7천 원에 줄게 하시잖아요. 돈을 안 깎아요. 적어도 유통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깎아도 되는데 제조업에서 제시한 견적은 가급적 안 깎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거기서도 다른 상품을 또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건 저한테 또 팔 수 있는 기회가 순환이 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갖고 가면 가격은 다 쳐줘 이런 게 있어야지 또 만들 거 아니에요. 신제품을. 여놈을 위해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주 자 이렇게. 하기가 또 5천 원 올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 하셨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세라믹 볼. 항균 기능이 있는 세라믹 볼을 샤워기 헤드 안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돈 받아준 줄 알고 얼마 더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공짜로 넣어주겠대요. 왜왜왜 뭐 과거도 안 깎고 제가 얼마나 더 많이 팔아줬어. 발주를 만 개를 했거든요. 만 개를 했더니 그때 팔아보지도 않고 그냥 만 개 하고 딱 갔는데 견적도 안 깎고 만 개 발주를 하고 갔더니 전화해서 세라믹불 넣어줄게 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잠깐만요. 만 개 다 넣지 마시고 7000개는 넣고 3000개는 넣지 마세요 그랬어요. 7000개 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했구나. 7000개는 고급형 진짜 천차 나쁜 사람이야. 3000개는 일반형 어차피 원가 똑같잖아. 원가 똑같죠. 수학도 똑같잖아. 고급형이 더 많이 팔리죠. 우리가 자동차 회사들도 보면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제일 기본 팔면 제일 마진이 없을 거예요. 거기서 조금 조금 옵션 들어간 차를 팔수록 이제 마진이 클 텐데 저는 고객들이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단순히 수학만 상승되면 이걸 사시고 항균볼이 들어가 있는 항균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사시면 되고 저는 과연 6000원 차이로 35000원과 29000원 어떤 게 선택할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결과를 놓고 보니까 9대1입니다. 35000원이 고급형이었고 29800원이 보급형이었는데 보급형이었는데 고급형이 더 많이 팔려요 9대1로 많이 팔렸대요. 6000원에 온 가족이 쓰는 샤워기 항균을 6000원에 거기에 타협을 안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6000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거는 가격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2만 원 차이 나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이 절수 샤워기를 얼마에 팔 건지는 고민이 많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만 9천원에 팔까 3만 9천원에 팔까 둘 중에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3만 9천원 또는 2만 9천원을 결정하는 대상인들은 그러지 말고 3만 9천원짜리도 하나 만들고 뭘 붙이든 2만 9천원짜리도 하나 만들고 뭘 빼든 둘 다 내놓으면 이 절수 샤워기가 3만 9천원쯤이라도 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3만 9천원에 살 거고 뭐라도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없었어도 살려고 했는데 아 이거 3만원 넘어가면 안 살려고 했는데 라는 분은 2만 9천원짜리를 살 테니 둘 다 팔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명분을 그냥 하나 붙여놓은 거죠? 하나 붙여놓은 거죠. 세라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중산층 쯤 돼 그러면 무조건 그냥 3만 5천원으로 가고요 조금 그런데 하면 2만원대로 가면 1위 가고 하는데 그런데 9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거 없이 그냥 3만 9천원에 팔았어도 꽤 팔렸을 제품이었다는 거네요 애초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요 2만 9천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 만약 2만 9천원짜리가 없으면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 고민을 하죠 살지 말지 고민 이거 한균 이게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거 뭐 이런 생각 짜증나요 비싼데 그럼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요즘 그런 분들도 아는데 그래서 이게 그 사장님은 선의로 돈을 안 받고 한균보를 넣어주셨고 그게 저는 대박이 됐고 마케팅으로 일반형과 고급형으로 차별화시켰고 상품의 구색이 두 가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익률이 높아졌고 뭐 이렇게 선의가 나는 박대표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내는데 가끔 뭐 밥도 먹고 이런 관계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뭐 사업이 잘 되는 건 알고 있었지 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이제 대목대목의 마케팅의 어떤 이 발상의 전환으로 그렇게 한 거는 간혹 들었지만 다 성공한 건 아니죠 네 완전 와 이건 내 생각엔 완전 틀렸네 그래서 아 땡처리하고 재고처리하고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왜냐하면 거의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야 저 양반은 뭐 그럼 뭐 지금 그러면 뭐 수천억 벌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경험하셨던 오류들 네 아마 그러니까 이커머스나 이런 쇼핑몰 창업을 염두해 두시는 염두해 두시는 분들 꽤 많아요 요즘 되게 많으신데 네 처음에 우리가 뭐 광고를 하잖아요 응 광고를 해보면 그러면 한 30만원치 광고 해보면 샘플링으로 돌려보면 응 얘가 많이 팔릴 건지 적게 팔릴 건지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30만원만 할 수도 있어요 네 소액을 할 수 있죠 뭐 5만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0만원 정도 광고를 돌려보면 샘플 사이즈가 좀 작긴 합니다 응 30만원을 돌려보면은 대충 이 정도 팔립니다 팔린다 그러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찍고 아까 우리 정푸림이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실내에 갈만한 컨텐츠를 더 보강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다시 또 테스트합니다 한 2차 테스트 했더니 시즈를 실러도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곱기까지만 하면 거의 한 7 80%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만 키우면 되거든요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수도꼭지를 틀지 말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틀면서 쭉 키워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사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방식은 처음부터 실패가 왜 났냐면요 샘플이 작은 상태에서 광고를 해서 안 팔리면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실패가 없죠 또 시작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품이 시장에 얼만큼 팔릴 건지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샤워기도 있고 드라이기도 있고 이런저런 많이 팔아봤는데 이게 시장에서 10만 개 정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곡선 또는 유지하면서 팔릴 것인가 30만 개가 팔릴 것인가 뭐 만 개가 팔릴 것인가에 대한 그 상품 판매 컨디션을 예측해서 발주하는 게 상당히 저는 좀 가장 어렵다고 예를 들어서 한 만 개 팔릴 줄 아는 게 만 개를 딱 주문했는데 발주 를 했는데 내 전략이 틀렸네 그래서 천 개밖에 안 팔릴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갭을 경영자로서 딱 줄여 나가는 게 결국은 이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승부수다 반건이다 많이 팔리면 좋겠지만 그것도 갑자기 많이 팔리면 뒤늦게 발주해서 그것도 생산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사람들이 아마 그 일주일 2주일은 못 기다릴 테니까 그것도 실패의 원인이겠네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요 재고로 남아있으면 다 손에 적은 그게 판 게 아니죠 그냥 주문해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10만 개를 발주해서요 5만 개를 팔았습니다 5만 개 남아있으니까 5만 개 남아있으면 사실은 5만 개에 대한 돈은 내가 이익은 남았지만 나머지 5만 개는 결제 다 줬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의류 브랜드인 데상트가 매우 잘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데상트 네 데상트라는 브랜드는 시장에 재고를 남기지 않고 1차 세일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끊는데요 1차에서 끝냅니다 그 다음에 소각해버립니다 소각까지 해요 네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일 세일 아울렛 아울렛 가지 않고 1차 아울렛만 가서 모든 재고가 끝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만들 때부터 애초에 소량만 만들어요 네 시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알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벌어서 뒤로 까진다는 말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뒤로 까지는 게 없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한 노하우다 누가 뒤로 까지고 싶어서 하나요 다들 판단 못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고 그게 이제 이른바 빅데이터로서 이렇게 빅데이터로서 빅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1천 개 까지 걸리는 시간이 3일 그 다음에 1천 개가 팔리는 시간은 5일 그 다음에 1천 개가 팔리는 시간은 뭐 일주일 열흘 네 이렇게 시간이 자꾸 지체되거나 하면 발주 수량을 조절을 해야 되고요 제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뭐 한 5천 개 팔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부는 야 발주 10만 개 가자 단가가 좀 조정해서 음 할 수 있지만 그 욕구를 참아야 돼요 그 발주 관리하려면 조금 귀찮더라도 3만 개 2만 개 만 개 판매 추이에 따라서 그 상품의 수명이 있거든요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네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발주 분할 발주 분할 발주 분할 بال 분할itty 분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